안녕하십니까. 아시안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샌디고 스몰 비즈니스 디벨먼트는 귀하의 비즈니스가 안전하게 다시 문을 열고 회복하여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. 저희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무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 중에 하나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소기업들이 장기적 보건력을 구축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. 저희에게 연락 주셔서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침서들을 검토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십시오. 감사합니다.